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기도는 병상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가 고향과 안성에 추가로 개소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 경기도 제4호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됐습니다. 158실 규모인데 2인 1실로 따지면 총 31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많습니다. 이어 경기도 제5호 생활치료센터가 안성시 원곡면의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 문을 엽니다. 146실로 28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 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담당합니다. 센터당 인력은 도 공무원과 경찰, 민간의료인력 등 80명, 환자 치료와 심리상단부터 물품 지원과 방역, 중증환자 긴급 후송 등을 담당합니다. 경기 치료자분들과 수고하는 의료지 분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다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안산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경기수도권이 생활치료센터,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제3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 도내 연수시설을 확보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